기독교 보수 인터넷 사이트, 갓톡을 아시나요? 기독교 커뮤니티를 지향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글보다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혐오를 담은 글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인터넷 사이트, 갓톡에 올라온 글입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글을 작성한 이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복지 비용과 외국인 유입으로 한국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법안임에도 이들의 눈에 다문화 가정은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갓과 마라다의 토크를 합친 갓톡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이트는 기독교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하지만 게재되는 글의 내용을 보면 과연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 커뮤니티가 맞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다른 종교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글들을 접할 경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떨어진 자세로 같이 그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갓톡의 경우 어디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등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갓톡의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경우 자칫 한국교회의 이미지도 동반 추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